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너 쌍방향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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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가 반칸인데요? 아 죽일 수 있어 내가 어그로 끌게 피 반칸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넌 뒤졌다 이 쌍놈새끼야 아싸! 죽녕도 바보네 이거 죽녕이 빠다야 빠다야! 죽녕이 쳐다봐 죽녕이 여태까지 자막힌거 내가 배가 가르쳤다 너 이 아이템은 내가 가져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감사합니다 왜? 이제 이 아이템은 제껍니다 자 너 그릴꺼야? 아우님 어 제 능력이면 모드도 한방 니 능력이 왜 모드도 한방이야? 너 이제 쓰는거 못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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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꺼 없어 야 내 아이템들은 다 어디갔지? 아 원래 내 아이템이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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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님 오면 죽습니다 진짜에요 난 죽어서 상관없는데? 난 죽어서 잃을꺼 없는데? 잃을꺼 없는데? 이게 바로 키미마스야 아우님 살려주세요 으아아아 방삼부시렘 키미마로 템 드릴께 템 드릴께 템 드릴께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앵함 너 가지고 오케이 야 쟤 죽이와 아버님 저 왜저를 죽이셨죠? 니가 나 죽였잖아 이빡아가야 나이스 아버님 에이 진짜 그 족조시 스미야생에서 갖고 온거야 다이악하라고 니가 나 죽였잖아 먼저 야 고기 줘 아버님 아버님 종신한 부하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종신한 부하가 되겠습니다 닥쳐 야 양배추 죽여 양배추 양배추 죽여 양배추 양배추를 죽여 양배추 철기 하나만 주시면 도와주세요 야 아니 애들꺼 다 뺏은건데? 아니 철기 하나만 주시면 야 양배추 죽이고와 니가 나 죽여봤자 어차피 계속 너 죽일 수 있거든 아니 근데 달자능력이 데스노토거든요 그래? 근데 상관없어 난 무자분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얻는거야 지금까지 데스노토가 구라치고 있었는데 그거 말하면 어떻게 임마 그렇구나 야 양배추 찾아 죽어버렸네 마지막에 죽는게 반전포인트였는데 달자가 아 까비 야 근데 내 먹을건 다 어디간겨? 먹을거요? 아버님 능력은 내가 증발시켰어요 능력을 증발시키다니 아버님 옷을 타고 다 없애버렸죠 아 내꺼 다 사라졌어? 네 다 보겠어요 아 그거 사라지는구나 그럼 중력이템만 남았구나 오케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우님 데스노트 쓰라매 어? 데스노트를 쓰라고? 저 남상 아우님 곁을 찍히고 왔죠 야 먹을거 구하러가자 야 양배추 죽이고와 야 다이아검 야 여기 다이아검 죽여가 아니 다이아검보다 여기 한방 더 센데요? 오케이 움직이고와 빠라빰 멈췄다고 마크가 멈췄다고 시브랄러 야 이 양배추 개자식 양배추 개자식 양배추 너 미러링이구나 이 새끼 자 양배추 죽이기 확살 야 고비고야봐 고기 게리 게리도 죽여요 게리도 안녕 양배추요?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아군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혹시 활 대조기신가? 활 대조기 아하하하 안녕하세요 아군님 게임 받아서 만났습니다 아 활 대조기시구나 배추도 사구요 둘 다 죽여야지 아휴 아 안녕하세요 야 배추님 죽는거 보니깐 나도 죽어보고싶네 안녕 안녕 게리 넌 왜 까불었어 흐흐흫 게리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뭘 까불었지 게리가 게리가 날 쳤어 어 많이 잘못했네 까리가 할거야 안할거야 할거에요 그럼? 난 계속 여기 죽이고있을거야 너 으흐흐흐흐흠 며추 쫓아 잡았어요 어딜 도망가 인상론ㅅ psychological 할거야 안 할거야 할꺼에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죽여야지 야 쫓아 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여기 데리고 가고 있을게 쟤 피없어 야 곧 이 정도에 와봐 나 여기서 한번 죽게 아니? 언젠간 죽게 되있어 그럼? 죽여도 돼? 나 날 죽인 다음에 내가 널 죽이면 되겠다 그래 아버님 어짜피 탭이 있어도 못죽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죽어?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만 아 행복하다 아 아 그래 진짜 아 아니 왜 저 저 왜 아이템 다 달라고 내꺼야 이건 이거 활 뭐야 아니 준형이 먹었어요 활 안 가져오면 삼촌안에 죽인다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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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야 아이템 아이템 가져와 아이템 여기 오케이 오케이 철개 하나만 주십시오 어 철개 여기 아 저희는 영원한 종이에요 좀 야 활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에요 활 꺼져 너는 옆에 오른팔은 한명만 있으면 되는 법 꺼져라 내가 오른쪽 발휘할게 강한놈 강한놈 덱고 있어야지 강한놈 덱고 있겠다 어 그럼 우리집 우리가 터너원탄박하 강한놈 왜 덱고 있겠다 싸워보보라 초청자면 어떡해요 내가 제일 강한데 왜 제가 몇 명 하냐 잠깐 준비한 시간 좀 주세요 강한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 제가 너부비를 한방에 좀 더 재미없었으니까 애들 이거 보면 빵 가지고 오면 빵 가진 놈 죽이면 되는데 정말 간단하 아버님 그러면 저랑 중력이랑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하고 팀을 해주시는게 어떨까요 어떻게 이게 네? 중력이 한방에 너 죽을텐데 어떻게 이게 나무칼 들어 그래 나무칼 들어 제가 나무칼로 중력을 죽여 야 여기 돌검 돌검 여기 왜 특별 대응하니까 나 돌검 여기 아 데미지 한번 한번 확인해볼까요 어림한테 아니요 아까 맞아 봤어 잠깐만요 어 그러면은 이거 돌검을 만들어서 뭐 만들게 돌검이요 아 나무검이요 나무검 나무검은 왜 필요한데 나 돌검이랑 나무검을 어 아버님 저기 옆에 어디 나나나나 잠깐만 잠깐만요 야 벨츠다 뒤에 이 쌍놈의 새끼 죽어야돼 만드기 만드기 죽었네 너불아 응? 준비됐나 잠깐만 기다려 준비좀하고 만드기 템 맞을때 죽여야돼요 아 아버님 어 제가 진짜 지금부터 강력한 힘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뭐할라나 보냐 기다려봐 오케이 준비를 좀 해야겠어 지랄 졸라 느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싸우게 무슨살 하시는거에요 빨리 탁근해 알았어 기다려봐 이걸 써야지 어? 내가 힘이 산다고 더러운 년아 어? 지져 그냥 뭐야 이게 뭐야 뭐 난 이거 아거님한테 데스노토를 쓸 줄 알았는데 왜 내한테 썼냐 잘보세요 제가 아거님의 오른팔에 대기위에 어떤 능력을 사용했는지 아 그래? 데스노토를 한번밖에 못쓰잖아 제가 그 한번은 제가 아거님을 위해 사용했다는거 야 이 빠가야 야 아거님을 죽여서 템을 뺏었어야지 뭔지 개소리만의 아거님을 죽여서 템을 뺏었어야지 3 2 1 1 1 2 2 2 2 2 2 2 4 5 5 5 5 6 5 6 6 6 6 5 5 5 6 5 5 5 네 감사합니다 중명이면 버려야돼 너무 약해? 약해빠진게 어디서 약해빠진게 어디서 야 죽이고와 양배충 도망간다 나 잡아봐라 제가 아버지 오르파레되기위해 제 모든 일생일대 메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을 한번 받아야지 않겠나 이따 오지 구매 중명의 안녕 약해빠진게 돌아다녀 감히 가만히 앉아있어요 집안에 파아파파파 나는 내 보무상사 찾으러 갈거야 있는척하지마세요 없을거같아요 으아이 자살 무슨 자살했어 중명이 어딨지 야 마인드 이새끼 어딨어 애들 지금 자원캐러 갔거든 한번만 죽이면 돼 왜 근데 아버님 과연 데스로트가 한번밖에 안될까요 네 혹시 모르게는 죽으면 또 되지 아버님 잠깐만요 왜 아니 아니에요 왜 왜 쌍놈시끼야 제가 아버님보다 더 잘 쏘다는거 으아 입구에서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저기 입구에서 오케이 마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야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지 팀이 필요한 게임이지 졸렬하게 숨어있구만 지치기를 조심하라고 이 개 간나새끼 자살하다니 자살할때 생각도 못했구만 어 어 모든템을 잃었다 아니 이런 망할 아니 이런 중력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래 왠줄 아나 추룡이 먹었네 아이템을 어 중력이 먹었다고 뭐? 날 죽여? 야 템 아까 거기가 어디였지? 야 아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뒤에 중력 뒤에 중력 뒤에 중력? 스켈레톤은 나의 친구 스켈레톤은 나의 친구 스켈레톤은 나의 친구 스켈레톤은 나의 친구 너보다 걔는 지금밖에 없어 그리고 야 이야 이야 우야하하하하하하 쭉РЕ오 act 쭉영 육왕에 죽어 죽령 양적 쭉령 아하아 쭉령 아하 한마디말아 용암배가 안죽었어 용암보다는 혹시나 살수가 있을거 야 아까 갓파 다 없어졌어? 그런생각을 버려 갓파가 증발한 거 야 내가 죽은데 중명이가 먹은거야 그거? 아니요 앙버님 그거 앙버님 다 안먹었어 이게 미쳤나 이게 아 나 이거 아니었구나 오케이 차라리 잘됐어 야 그럼 아까 거기가 어디지? 여긴데? 여깄네 탭 그러네 미쳤나 이게 누구 때나 누구야 왜 그러세요 어어 야 야 다시 먹으러와라 배추는 나의 친구 먹으러와 그래 아주 잘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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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봐 죽어봐 잠깐만 죽어봐 야 어딘지 모르겠어 거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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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otle 우리는 마지막 선자가 될꺼야 야 어딨냐 얘 다 죽였어? 아주 잘했어 그 아이템을 니가 다 키워라 너에게 물려주겠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내가 계속 처리하겠어 여기 지자 이 멍청아 아이템을 니가 끼고 있어라 러브라 난 직접 가르쳤어 아이고 너로운게 이게 어디서 가도 돼 흐아 흐아 넌 뒤졌어 잘 망했다 넌 뒤졌어 야 너 올라가 우리 뭔가 이상해 넌 뒤졌어 야 내 이름을 비추졌어 안돼 muuum 넌 뒤졌어 이리와라 양매추론 딜렀어 으악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양면축은 이리 오시오 난 난 내 덕안에든지야 자꾸 도망쳐서 이리와 이리 자살은 안되지 어 에에에에에에에에 거기 아이템이 하나로 왔다는게 문제지 너우리템 어디갔어 나 풀갚아 어디갔어 풀갚아 쟤 죽여 양배추 계속 죽여 여기서 계속 죽여 내가 좀 귀찮아서 말이야 리스폰 눌러라 빨리 양배추 야 리스폰 눌러라 야아 야아씨 나머걸렸어 야 너부리 죽여 너부리 죽여 너부리 죽여 야 얘 템 태워버렸나본데 너부리가 들고있어요 아버님 아니 풀갚아 풀갚아 아버님 배추가 때려요 배추가 때려요 배추야 배추야 어린어린이 허벌 때려버시지 그렇지 아버님 저 이렇게 자살하겠어요 이자쓰기말이야 야 너부리 죽여 야 도대체 애들 빵 만드는 애들 있을까 나 배추 안죽임 야 빵 만드는 애 있을까 애들이 빵을 안만들어 양배추 그러니깐 땅 진짜 랄라 주세요 Ten Kathryn causing 멀사초대요 멀사초대봐 멀사초대봐 멀사초 멀사초대봐 멀사초 빨리 여당 아휴... 중력이 템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디질라고 또 아까 전에 어? 아까 전에 까본 적이 석밥으로? 그래그래 뭐? 뭘 사랑해 야무채 일로와 만드기 좀 죽이자 야 웨채야 잠깐만 내가 소원이 있는데 만드기 좀 죽이자 만드기 만드기 좀 초대해져 이 만드기가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이유가 만드기가 내 템을 갖고 아까 트였었어 아버님 안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개같았군요 아니 만드기가 이게 원인이야 내가 이렇게 된게 아버님 제가 충격에 위치를 합니다 그방 만든사람이 있나요? 아 넌 왜 자꾸 때려 이 쌍놈식기야 넌 왜 자꾸 때리고 이 쌍놈식기야 이 쌍놈식기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템 중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 그냥 난 그냥 난 그냥 이렇게 태어나면 돼 인마 너네가 손해야 이 쌍놈식기들 일로와 양물질 쓰레기 일로와 일로와 야 빵만 들어와 얘들아 빵만 들어와 빵만 들어와라 빵빨리 빵빨리 만들어 오도록 아 후타후타 난 어쨌든 빵 한개는 만들 수 있다 난 무조건 한개는 만들 수 있어 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구만 이미 왜 둘이 싸우나 싸우지 말아라 어? 이 쌍놈식기들 아모님 아모님을 죽일 무기를 만들어보자 그래 가자 그럼 무기가 어딨어 없다 마뚝이를 죽인다면 안다 죽여 오케이 내가 갈게 마뚝이 열심히 야생할라인데 없네 아 흐헤헤헤 중력이 어딨을까 중력이 저기 선맥 올라가네 아니 저는 새로운 삶을 살려구요 이제 음.. 싫어다 완전 싫어다 누가 너한테 그런 삶을 허용해준대 중력아 이리와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어? 중력아 너에게 그런걸 어? 허락한적이 없어 아 우리 설마 친상하게 추격? 하고있는건 아니죠? 만두기의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만두기 자살해요 아버님 만두기의 원피스를 제가 한번 스트레보드로 가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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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기 초대해봐 만두기형 원피스 만두기 초대 되어있는데 마이크를 꺼놓은것 같습니다 만두기 원피스 모든걸 가져가겠다 만드기 수그염 만드기 내 템인데 이거 원래 왜 니가 가지고 있지 이거 만드기 만드기 맘맘만두 아몬디 배추님이 하늘에서 궁중부양을 합니다 아아아아 칼 만드기 사람 만들었어 아 여기 왜 빵이 있지 먹는건가 아 맛있어 야 나 빵 먹었는데 난 이 빵을 운송하지 않겠어 다른 애들의 빵을 훔쳐서 운송하겠어 빵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야 배추야 배추야 잘 생각해 너 나 방해 안하면 빵 방 갈아 해줄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뭐야 중력이 야 마이클 부터졌어 중력이 야 마이클 목걸이 부터졌어 야 야 외추야 부하 권력을 누리게 해줄게 아우 부하 권력을 누리게 해줄게 야 너 아무것도 안했잖아 자 자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 필수적으로 누르셨겠죠 혹시나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지금 바로 고고 헤이 예 예 예 예 예